자 이번 시간에는 등기신청인과 관련된 것 중에서 당사적격 등기신청적격이라는 부분을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68페이지를 보시면 등기신청을 하면 누가 신청하느냐 직접적인 당사자 신청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신청하려면 당사자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냐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당사적격 즉 등기신청적격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입니다. 등기명의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등기명의자라는 건 뭐냐 이것은 민법에 의하면 물권의 귀속 주체를 말하죠. 물권의 귀속 주체 귀속 주체는 인입니다. 그래서 이 인의 자연인과 법인이죠. 자연인 법인 그런데 법인이 아닌 비법인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도 있는데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이게 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법과 차이점을 보시면서 한번 보면 부동산 등기법 절차법인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자연인은 당연히 등기법에도 명의자될 수 있죠. 법인도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상 권리능력 사단 비법인 사단 재단은 민법상 법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체는 사람의 집단이나 재산의 단체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만 법인격만 없는 거죠. 이게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법 30조에 가면 이게 바로 허용된다는 거예요. 민법과 차이점이. 그래서 우리가 종중이나 문중, 교회, 정당 이런 권리능력 사단 재단도 그 사단 재단 자신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되도록 등기법의 규정량이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당사적격이 있느냐 없냐는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냐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자연인 문제, 법인 문제, 비법인 사단 재단 문제 그리고 특수한 것들을 정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적격이 인정되는 예와 당사적격이 인정되는 예와 부정되는 예를 봤을 때 첫째, 자연인. 자연인은 능력 유무, 즉 일정한 제한 능력 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미성년자, 이거 묻지 않습니다. 자연인은 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외국인 묻지 않고 불만하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자연인은 우리가 민법에 의하면 언제부터냐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민법은 권리능력이 존속 시기에 대해서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권리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권리능력자에 해당되는 것이 자연인이죠. 권리능력이 있는 동안은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인데 사망시는 그래도 지금 호흡과 맥박이 영구적으로 멈춘 곳을 전통적으로 사망시라고 하지만 최근에 뇌사설 이런 게 등장한 것은 장기식 관련해서 나온 학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출생시기에 대해서 학설이 보통 네 가지가 있는데 민법상 통설은 전분호출설, 즉 모체로부터 태아가 완전히 나왔을 때 그때를 자연된 출발점을 보고 있죠. 물론 형법상은 출생이 시작된 진통설이 형법상은 어떤 생명존중사상 때문에 그때부터 거기 태아에 대해서 어떤 우애를 가하게 되면 생명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영하살해죄라는 이런 규정들이 나와요. 그런데 민법상은 명확하게 전분호출식 모체로부터 이때부터 자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앞단계, 즉 출생 앞단계를 태아라고죠. 태아. 또 태아에 관련돼서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태아는 아직 자연인은 아니지만 장차 자연인은 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똑같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순위에 대해서 민법천종과 가보면 그게 나와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상속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몇 가지에 대해서 이런 제한적인 권력력을 인정해 주는데 법률 조문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라는 게 있는데 민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피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판례가 취하는 정지조건설 여기서 판례가 취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연인과 인해서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이 정지조건설은 태아 상태에서 권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의식으로 소급해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지조건설에 따를 때 이 태아는 아직 태아 상태는 태아 명의로 아무리 이름을 미리 사자에 지어놓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등기명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정지조건설 입장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 법인은 분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법인, 사법인, 그 다음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건 다 분류 기준이에요. 내국법인, 외국법인 이런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분류 방법 묻지 않고 법인이면 원래 법적 인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건데 여기서 법인하고 구별할 게 이제 단체성이 약한 거 즉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이것은 적격이 없는 겁니다. 이 민법상 조합이 예로 각종의 동업관계나 어떤 개의 조직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우리가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조합 재산이 있으면 조합원 명의로 조합원은 자연인이죠. 조합원 명의로 합유등기한다. 합유등기 하도록 돼 있고 이때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합유 지분은 등기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에 비해서 민법상 조합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상의 조합은 예를 들어서 농협협동조합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각종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은 끝에 조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도 이건 민법상 조합이 아닙니다. 특수법인이에요. 특별법에 의해서 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윗주로 하는 거죠. 법인으로 이것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각급 학교를 주시면 각급 학교 각급 학교 이 학교는 하나의 우리가 영조물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학교명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학교인 재산은 어떻게 등기하느냐 이게 국립학교냐 사립학교냐 국립학교면 국가나 공립이면 공법인 앞으로 지자체명으로 하겠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재단법인으로 우리가 운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재단법인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명칭으로 등기 못하는 거예요. 이거 배후에 있는 재단법인 무슨 무슨 학원 이게 바로 법인이죠. 이쪽으로 하는 거지 학교 앞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각급 학교 적격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법인과 달리 적격이 있는 이게 이제 민법과 차이점이라고 하겠죠. 민법에 의해서 이게 인이니까요. 당연히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이면 이 등기법 30조가 특수한 게 나와요. 권리능력 사단자 즉 비법인 법인이 아니지만 비법인 비법인 권리능력 없다 같은 말이에요. 비법인 사단 재단 이게 민법상 법인이 아니라서 법인께 없었는데 부동산 등기법에 오니까 자신의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얘가 종중이나 문중 교회 정당 각종 동창회 종류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법인격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위 등등 많이 있어요. 비법인 사단 재단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종중 명의로 김혜김 씨 무슨 파 앞으로 직접 등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 재단은 이것은 민법과 달리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재산 소유 형태에서 우리가 비법인 사단의 경우 총유라고 하죠.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로 소유 형태를 나눴을 때 공동 소유 중에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유 등기는 없어요. 이 비법인 사단이 재산 소유 형태가 총유 관계지 총유 등기는 없고 비법인 사단 재단 앞으로 직접 등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합유 등기는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합유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공유 등기도 있죠. 자연과 법인이 단독 소유지 않고 공유 관계로 소유할 때는 공유 등기는 됩니다. 지분으로 등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적격이 인정되는 게 없고 안 되는 경우를 정리했는데 특히 안 되는 것 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사찰 등록 안 된 사찰 전통사찰 보존법에서 등록이 안 된 사찰은 그것은 주지, 개인 앞으로 자인 앞으로 등기해야 되지 등록 안 된 사찰 앞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찰 같은 경우도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이 되면 사찰명으로 등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비법인 사단 형태나 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격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내용을 나눴을 때 인정 안 되는 것 중에서 자인 중에서는 정지 조건설을 취할 때 이 태아 문제가 적격이 없다 있고 그다음에 민법상 조합도 적격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 앞으로는 어떠한 권리자, 의무자 즉 채무자도 안 됩니다. 조합 원명의로 합의 등기하게 되어있다는 거 그런데 특별법상 조합 농협동조합, 수협동조합 그다음에 신협 이런 것들은 다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과 구별하라는 거 그다음에 각급 학교는 적격이 없다는 거 등록 안 된 사찰 자기의 사찰명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중에 주의할 게 하나 하나 공법인 문제예요. 공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지자체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각도 이런 광역단체가 있고 밑에 시군, 자치구까지가 우리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고 이 시군구 밑에 있는 조직이 있죠 읍이나 읍이나 면이나 동의나 리가 있어요. 이때 읍면 동리는 공법인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이 동리가 동리가 부락이나 마을이 이 동리가 이 비법인 사단의 형태로 등기하는 경우 있다는 거 즉 명칭은 동일하지만 비법인 사단 마을 주민들이 해관을 권리능형 사단의 형태로 등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법인으로 등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공법인에서 그래서 적격이 인정되는 자 부정되는 자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이 68페이지부터 적격에 관련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내용이 69페이지에 문제에 대한 걸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적격이 문제에 대한 자 중에서 첫째 태아 문제 판례는 거기 보시면 정지적건서를 취할 때 신청적을 부인한다 했죠. 물론 해제 조건서를 취하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학설에 불과하고 우리가 판례를 알아두면 됩니다. 정지조건서를 하면 뭐예요? 태아로 있는 상태에서는 권량사를 못하고 살아서 출생해야 문제의식으로 소급해 주겠다. 인격소급설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는 정지조건서를 취하는 판례에 따르면 자연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적격이 없다. 태아 명령을 등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권리능력사단 재단 두 번째 나온 이 권리능력사단 재단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자체가 부동산 등기법 30주에 가면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 재단을 궜자 의무자로 한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면 종중이 손이 있거나 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냐 등기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라 이런 얘기예요. 명의는 그 종중은 명의로 하되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여러분 교재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에 보면 그 소유권 종중이나 교회 사찰 등기 소유권 등기 예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 자 거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궜자 및 기타 사항란에 소유자가 누구냐 달성서씨 무슨파 종중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죠. 대신 종중은 법인은 대표자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법인은 설립등계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를 누구든지 다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중 우리가 전국에는 수많은 종씨들 예를 들어서 성씨들에 대한 종중의 내용을 대표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중은 종중 명의로 등기하되 대표자를 변기한다. 함께 기록해줘야 됩니다. 등기부에 대부자 인적사항을 써준다는 거죠. 그 내용이 등기 기재 예로서 이렇게 표시해 준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아두시면 아 종중 명의로 직접 등기되어 되는구나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능력사단 재단 명의 등기 사례 중에서 많이 나온 게 종중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이게 비법인 사단 권리능력사단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 취소된 주택조합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즉 비법인 권리능력사단 이라는 것은 인가 여부와 관계 없기 때문에 인가 취소된 주택조합도 권리능력사단의 형태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리 이것도 공법인 자격은 없지만 마을 주민들이나 불합리 전체가 단체가 있고 대표자가 있고 규약이 있다. 그러면 권리능력사단의 형태로 등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 각급 학교 문제는 학교 명의로 등기 안 된다. 국립학교는 국가명의로 국립학교는 지방자치자체명의로 등기하고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후에는 재단법인 무슨 무슨 학원 이게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명의자라는 것이지 그 학교 이름 자체로 등기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민법상 조합도 적게 없다 다만 특별법상 조합은 특수법인이니까 자기 명의로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니까 되지만 읍면 동료는 공법작이 없다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이런 예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71페이지에 나온 예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다음 등기 명의 될 수 없는 자를 찾아봐라 권리능력사단이 가불종중 병정공파 이것은 종중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권리능력사단 재단도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가불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법인체죠. 전형적인 법인 주식회사 그 다음에 재단 법인 갑을 학원에서 운영하는 병정고등학교다. 학교명으로 등기할 수 없다. 학교명인은 그것은 학교명으로 등기 못하니까 재단 법인 갑을 학원명으로 등기해야 되지 병정고등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겁니다. 김포군 시군 자치구에서 군 기초자치 지방자치단체죠. 기초단체죠. 공법인 자격이 있으니까 법인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미성년자 여기 자연인이죠. 이렇게 넓게 와서 자연인 법인 비번산재단 이게 바로 당사적격 즉 등기명의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없는 자 자연인과 비교할 때 정지조건을 취하는 태아 문제 민법상 민법상 조합문제 그리고 각각 학교 문제 그 다음에 등록관된 사찰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자주 시험에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것은 등기신청인 관련해서 공동신청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에 등기 궐자 의무자 문제가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 의무자 문제 자 여러분 기본선 71페이지 보시고요. 공동신청원칙 신청 중에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71페이지 이때 공동이란 말이 뭐냐 공동이란 말은 사람이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냐겠죠. 이것은 등기 등기 권리자 하고 등기 의무자가 함께 신청한 것을 공동이다. 이렇게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매매라면 여기서 실체법상 개념 절차법상 개념 여러가지 복잡하지만 우리가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건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상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매매라고 칩시다. 그러면 매도인 같은 사람은 대금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이렇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그러면 등기 관련해서 당의 등기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매수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로 등기비에 나타나요. 권리 취득하죠. 매도인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없어집니다. 의무자죠. 이런 식으로 등기비에 기록된 형식만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실천계를 따져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값교에서 소유권 이전 된다. A로부터 소유권 이전 B로 넘어갔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소유권이 이전 된다면 매도인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수인 취득했지. 등기부 기록된 형식으로 얘는 소유권이 됐고 얘는 소유권을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실한 사람은 의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각종의 설정 등기할 때 설정 설정이라는 건 뭐냐 만약 저당권 설정한다.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 해당 권자 이 쪽에 해당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빌렸다면 여기는 채무자 여기는 채권자죠. 저당권에서는 바로 채무자는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저당권이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또 전세권에도 마찬가지 설정 계약을 하면 이 사람을 전세권자 설정한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자는 의무자가 되고 권자는 궐자가 된다. 설정식 얘기죠. 그런데 이 궐자 의무자 개념은 이런 절차 법상 개념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항상 고정불변이나 상대적이라고 얘기해요. 상대적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 매도인이 궐자였죠. 그런데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요 매도인이 의무자였지만 소유권 이전했던 것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 취소돼서 이전 등기를 말소하겠다. 그럼 말소 등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3번 2번 소유권 말소 그래서 2번 소유권을 지우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2번 소유권이 지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B 매수인이었던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복귀되어 있죠. 매도인이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 겁니다. 권리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렇게 됐지만 소유권을 다시 말소 등기하게 되면 지위는 또 바뀐다. 즉 매도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복귀되어 있으므로 권리자가 됐고 매수인이었던 사람이 소유권이 말소 되었기 때문에 의무자에서 이렇게 서로 지위는 이전할 때는 매수인이 권리자였지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매수인이 다시 의무자의 지위로 바뀐다. 상대적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상대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 권리자 의무자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72편이 보세요. 권리자 의무자 개념으로서 절차법상 개념은 거기 보시면 신청된 등기가 행해짐으로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보는 자 이게 등기부에 나타나 그렇게 이익 보는 것을 형식적으로 나타난 자를 우리가 절차법상 권리자라고 하고 의무자는 등기가 행해짐으로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리익 즉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난 자를 우리가 절차법상 의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체법상 개념은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매매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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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매도인이 돼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죠. 이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실체법상 권리자 여기 협력 의무를 지는 사람을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청구권을 매수인 같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요. 제가 꼭 하나 자주 사례가 언급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이라고 얘기했죠. 반드시라고 하나 했고요. 등기청구권 실체법상 개념인 등기청구권은 매수인 같은 권리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행사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매수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금을 다 줬는데 등기 안 해갑니다. 등기를 안 해갑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답답하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매도인은 각종 공조공과 세금이 자기한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빨리 등기를 해가라고 요구합니다.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이때 매도인이 즉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거꾸로 이렇게 행사할 수도 있다. 등기청구권을 이렇게 대부분 이쪽이지만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특수한 사람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특징형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돈밖에 가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물건 토지든 건물이든 사놓고 등기 안 해가. 그럼 누가 불편하다? 매도인이. 왜? 돈을 받았는데 등기 안 해가니까 자기한테 각종 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요구하는데 요게 바로 등기를 인수해가라.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요렇게 표현합니다. 등기 수치 내지 인수 일반적으로 인수라는 말 많이 써요. 등기 인수 청구권을 거꾸로 의무자 권리자로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99.9%는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즉 매수인이 매도인 상대로 대금을 제급하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 안 주면 동시 경험관계 안 주죠. 그러나 거꾸로 이렇게 강무자 같은 것은 이런 분이 있다면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냥 전국에는 땅 다 사놓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나중에 해갔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이럴 때 이럴 때 의무자인 매도인 측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건 등기 인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안에 가면 이 사람도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연기념입니다. 천 명당 한 명 나올까 말까 다.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평생 가도 구경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등기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실체 법상 개념에서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수한 경우는 의무자가 거꾸로 권리자 매도인이 매수인 상대로 빨리 등기해가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인수 등기 수치 청구권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등기 인수 청구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인수 청구하는 말을 썼을 때는 반대로 의무자 권리자 상대로 행사할 때의 표현이다.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권리자, 의무자 예를 들어보세요.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은 대체로 일치한다. 이렇게 볼까요? 권리자, 의무자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르냐 즉 실체법상 개념 절차법상 개념 그러면 실체법 등기 청구하는 이 사례를 보세요. 매매다. 그럼 실체법상 누가 등기 청구하는 행사한다? 매수인이 등기 필요한 서로 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면 매수인 비위가 행사합니다. 그러면 누구? 매도인은 여기 협력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법상 개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럼 절차법은 뭘 가지고 판단하냐 등기 외에 기재 기록된 형식만으로 따진다 했지 당의 등기가 실행되면 당의 등기가 실행되면 지금 이렇게 실행되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등기부 기록된 형식을 봤을 때 매수인 명 등기가 이루어지니까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절차법상 개념 등기부 기록으로 봤을 때 B가 권리자여 A가 의무자가 된다. 그럼 이건 서로 일치하잖아요. 실체법상 권리자나 절차법상 의무자는 서로 개념이 상호 일치하고 있죠. 그러나 아까 이런 강부자 이걸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 사놓고 등기 안에 가지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청구를 누가 행사합니까 거꾸로 역으로 의무자 이쪽으로 행사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사한다고 지금 매도인이 등기 인수청구를 행사 매수인 강부자 협력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등기부 기록된 형식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극히 예외적이지. 천연 개념이라고까지 얘기했죠.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출제된 것 중에 절차법상 개념을 잘 봐둬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말소 등기할 때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전전 양도돼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병이 즉 최종 매수인이 중간자 을을 대유해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할 때 이때 문제를 봤을 때 이때는 등기 궐자 의미가 누구냐 봤으면 이렇게 등기부 기재 형식으로 그거 따진다. 그렇지?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만약 이렇게 된 상태예요. 갑으로 그런 상태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 그럼 누가 행사한다? 병이라는 사람이 행사하더라도 절차법상 개념은 을을 대유해서 병이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 이전해서 을 앞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병이 이 등기청권을 행사했지만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을이 되는 거예요. 의무자는 갑이 되는 것이고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병이 궐자가 아니고 을이 권리자 을 명의로 등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근에 출제된 지문들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72페이지의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의 사례 중에서 문제되는 것 즉 가장 전형제인 것이 1번처럼 소유권 등기 명의니 갑으로 의뢰하게 소유권이 이전 즉 매매로 이전한다 이럴 때는 당연히 갑에서 을로 이전 되니까 매수인인 을이 권리자 매도인인 갑이 의무자 되는데 매매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환매지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만 보시면 돼요.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할 때는 매수인인 권리자 매도인인 의무자 그런데 거꾸로 대사갈 권리 이렇게 환매 환매 특약을 했다 그럼 환매에 대해서는 다시 사올 권리는 매도인이 갖는 것이고 매수인은 이 의무를 부담하죠 이렇게 지위가 매매와 반대로 간다 당사 지위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것이 각종의 설정 등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권리자 의무자 관련해서 이건 상대적 개념이라고 여기 있고요 각종의 설정 등기 할 때 설정 우리가 절차 법상 개념으로 설정이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사라는 걸 말합니다 설정 등기 할 때 권리자는 해당 권리권자 의무자 해당 권리 설정자 해당 권리입니다 이 설정이라는 표현을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할 땐 전세권자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 저당권 설정 시는 저당권자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설정됐던 권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사라는 걸 우리가 설정이라고 했죠 원인이 없어지면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말소 등기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서로 뒤바뀔 수밖에 없죠 말소하게 되면 권리자는 권리가 없어지니까 의무자 설정자 원리를 복귀되니까 권리자 지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 각종 변경 등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설정 같이 보는 것은 금액을 증액하는 변경 등기를 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를 하거나 저당권이 채무자만 바꾼다든가 채무자 변경 이럴 경우는 다 설정시와 당사자 지휘와 같다 그리고 감액 등기 금액을 감액하는 등기를 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변경 등기를 할 때는 이때는 말소 등기와 당사자와 같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착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소유 건물에 B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 등기를 하겠다 설정 계약을 했죠 그럼 이에 따라 등기하게 됩니다 그래야 물건인 전세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외의 을구에 여기에 전세권 설정 전세금 나오겠죠 전세권의 이렇게 이렇게 됐다면 전세권 설정할 때 이 사람은 전세권자니까 권리자 집주인은 자기가 소유자라도 지금 사용권의 제한을 받지요 전세권을 설정 등기합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 설정시는 설정시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가 권리자요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이 의무자가 됐다 의무자 그런데 전세권을 말소할 땐 거꾸로 이게 지워지니까 말소할 땐 전세권자 의무자 설정자 권리자 지휘로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금액을 증액했어요 전세금을 만약에 1억에서 2억으로 증액 등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기 등기로 1번 전세권 변경 전세금이 2억 늘어났어 그럼 1억은 이렇게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지우겠죠 그러면 B는 1순위 전세권자인데 전세금만 2억으로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액 등기를 할 때 증액할 때 증액할 때 누가 권리자냐 전세권자 즉 B가 등기 권리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단연간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착각합니다 자 집주인 전세금 올린대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집주인 유리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차법상 개념인 권리자라는 등기기제 형식만으로 따진다겠죠 그럼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가면 누가 좋아졌느냐 이것은 이 2억을 누가 갖게 되는가를 잘 보세요 전세금을 주면 설정자의 집주인이 영원히 갖는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좋지만 설정자가 좋지만 이거는 나중에 전세권 전속계의 종료되면 받아가서 가지고 나갈 돈이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받을 돈이 1억이 좋아요 2억이 좋아요 그러면 다 또 2억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전세금을 증액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 세입자예요 한마디로 집주인은 의무자 왜 내줄 돈이 부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절차법상 개념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고 저당권의 경우 채무자가 바꿨다 이것은 저당권은 채무자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적담보로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서 우리가 설정해 준 거기 때문에 채무자와 상관없이 설정시와 똑같다는 사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변경에 따른 저당권 변경을 할 땐 저당권자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 집주인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제공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것 중에서 그럼 72페이지에 보면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7번 이게 좀 특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면 3번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으로 또 제3.6.1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갑을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변경됐어요 이 얘기는 소유권이 갑에서 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지문을 그대로 보면 갑 소유 부동산이 만약에 A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저당권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리에서 공동신청으로 저당권을 설정했겠죠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를 이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을에게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갑에서 일로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이 저당권을 말소 등기한다 그럼 말소 등기하게 되면 당연히 저당권자 의무자들이 같은 데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권리자 그래서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즉 종전 설정 당시 종전 소유자냐 제3취득자 현재 소유자냐 이게 문제 되는데 판례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당권 말소기에는 원인이 뭐냐 피단부채권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변제 변제로 한 경우는 현재 소유자 대도 되고 종전 소유자도 둘 다 된다 즉 변제로 인한 원인이 말소 원인이 변제로 인한 경우는 현재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 설정의 계약 당사자임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다른 표현이 없으면 다 변제입니다 특수한 경우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원인 무효이든기 원인 무효를 이유로 말소 청구한다 이때는 현재 소유자만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뿐 종전 소유자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즉 물권적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소유자뿐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특수한 경우 예를 드는 건 아니고 변제로 한 말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과거 기출 문제 중에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출제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건 특수한 게 이거 판례를 찾아서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걸 전제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3번 문제 동그라미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즉 72페이지 사례 중에서 3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으로부터 제3집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 권리자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의무자는 당연히 저당권자 이 사람이 의무자지만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가등기 문제가 항상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비슷한 사례를 보면 갑 소유 부동산 했다 만약에 A한테 소유권 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줬다 그럼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갑이 이 부동산을 의뢰하는지 처분했어요 즉 제3취득자 현재 소유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3취득자 있을 때 이 때 가등기의 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이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는데 누굴 상대로 청구하냐 즉 의무자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종전 가등기 당시 의무자인 종전 소유자 얘를 상대로 청구하는 거지 현재 소유자는 제3취득자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취득자는 직권말소 대상에 불과합니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 상대방은 종전 소유자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고 7번 같은 경우는 설정식 다 설명한 거예요 설정할 때 해당 권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 말소등기 신지위가 바뀐다 그리고 증액할 때는 설정시와 같고 연장할 때도 같고 채무자 변경했다는 저당권 변경 등기도 똑같다 언제 설정시와 당사지위가 같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공동신청이 의미를 갖는 것은 왜 공동신청을 했냐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전체 내용을 한번 이해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신청하기 위한 원인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럼 진정성이 뭐냐 등기 진위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진은 뭐냐 누구의 진위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처음 공부한 분들은 등기할 때 누가 중요할까요 뭐 매매라면 매수인이 등기 해결할 사람이 중요합니까 등기 해결할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매수인 등기할 사람 권리자가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등기법은 이러한 일반인들 생각이 아니고 등기관이 입장에서 판단 등기관 등기관은 매수인한테는 특별히 문제가 많이 안 생겨요 왜 당의 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물권의 소유권을 취득해준다 물권을 귀속해시켜주는데 그 사람이 불만을 가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등기 끝나면 이 빌딩 건물을 나한테 해준다 그러면 빌딩 명의를 갖게 된 사람은 특별한 불만은 없죠 그런데 누가 문제되냐 당의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볼 사람 이걸 등기의무자라고 하죠 진정성은 진위 이건 누구냐 등기의무자의 진위야 누구? 예 그래서 등기관이 있는 서류는 전부 다 의무자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그래서 진정성을 보장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뭐냐 함께 오지면 같이 오세요 절차상 자 첫째 공동신청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의무자를 절차에 반드시 참여시켜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왜냐하면 등기관한테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겠죠 형식적 심사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공동신청 두 번째 그럼 신청당 공동신청했다 그러면 만약 신청한 과정에서 의무자의 진위를 파악하려면 등기 신청해야 되는 계기가 뭐냐 원인이 있었을 거다 등기 원인 증명 원인 증명 정보 즉 이게 뭐냐 각종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서 혼자 만드는 게 아니죠 자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의 합치 의사 합치가 우리가 계약이다 보니까 반드시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자기 자필로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 증명 정보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인 증명 정보에 의무자 관여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계약했다면 이행하는 단계에서 말씀드렸죠 매수인 같은 경우 대금을 지급하면 매도는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돈을 다 주면 집무석 땅무석을 받아야 돼 이게 뭐냐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 등기필 정보 문제 나오면 당연히 누구 거면 의무자 거죠 의무자 거 의무자 진위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무자 가지고 있는 집무석 땅무석을 받아야 대금을 줬으니까 그걸 받아야 되겠죠 이걸 내주면 등기관 간접적으로 등기필 정보가 제공되면 아 이거 진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구나 추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부족하다 보니까 인감증명 물론 인감증명 지금은 서명 사실 확인 이런 제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만 인감증명 여전히 등관해서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누구 거 의무자 거 등기필 60조에 8가지가 언급돼 있지만 인감증명 매매 같은 경우 굉장히 까다로워요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매도용 인감증명 즉 매도인이 반드시 매순의 인적상을 정확히 기록해서 발급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감증명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제도다 의무자의 진위를 확인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왜 그러냐 등기는 공동신청 원칙이지만 등기관이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권 즉 절차상 하자 이부만 따지다 보니까 절차상 서류가 하자 있느냐 여부 이것만 따지다 보니까 실체 관계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부실된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자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 서류를 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동신청하게 만든다든가 절차상 그 다음에 계약서 원본 내라고 한다든가 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진문서 땅무서 내라고 한다든가 인감증명을 떼어라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무자의 진정성 관련된 등기에서는 이 서류들이 다 까다로운 거예요 권리자는 크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이걸 실행하는 등기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전체를 이해하면서 우리 공부하시면 절차가 좀 좀 몸이 건조하고 까다롭더라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스스로 자기 셀프 등기를 한번 해보든가 이렇게 해서 등기 절차를 발로 뛰면서 한번 해보면 이해하기 훨씬 더 편합니다만 대부분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이렇게 해본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원리는 등기관의 기본 원리는 등기관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이고 진정성을 담보하기 조치가 무엇인가 진정성이란 무엇이냐 의무자의 진의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단독 신청의 예외를 보도록 하죠